사랑해요 미안해 아는 가 characteristic 채ッ 왜 이렇게 식당? 글씨 페인팅? 아, 진짜 힘들게 하지? 혹시 맥주 드시고 싶으세요? 그러면 1유로를 더 내시고 맥주를 드세요. 맥주를 저희가 사과놨거든요. 맥주를 드릴까요 그냥? 네! 다세요, 됐다. 맥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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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주 맥주, 맥주 맥주, 맥주 맥주, 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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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랑 싸운다면 빡쳐가지고 내가 흥청망청 나도 돈 쓸 거야 그러고 어? 그리고 여기 와서 흥청망청 쓴 게 카페 프라페 3유로짜리 맛인 것 같아. 찍지 말라고 난 말했어 너의 삶의 너의 학교도 너의 결혼도 너의 아이 또 너의 영화도 잘했어 너가 웃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왜 그렇지 많을까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박당한 의대에 생각해 이제 네가 내 얘기를 대신해 볼래 내 하루를 상상하볼래 내 하루를 상상하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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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안 나